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쾌TV 아나운서 조근혜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쾌TV 주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남양주 희망케어센터와 청년회의소가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6회 경기 동부 상공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호국보훈음악회가 오남도서관 어울림홀에서 열렸습니다. 동네에서 혹은 전철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잦은 편이라고 합니다. 남양주 청년회의소와 희망케어센터가 이러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6월 23일 남양주 희망케어센터와 청년회의소가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시장과 어르신들, 청년회의소 대표와 희망케어센터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진접 강산유치원 어린이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합창이 펼쳐지고 토끼저금통 기증, 후원물품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폐지수거 노인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욕구 및 지원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회의소와 남양주시는 어르신들에게 모자와 의료구급함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1년에 2번 외식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폐지를 모으며 주로 야외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전장비 보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윤리경영, 이익공유를 실천해온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공헌해온 기업과 대표를 선정해 시상하고 저녁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제6회 경기 동부 상공대상 시상식이 6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해마다 지역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의 공적이 있는 기업 대표 및 근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남양주 시장과 시의회 의장, 경기 동부 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경영대상과 공로상 등의 시상과 기념사 및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2부 행사에는 CEO 특강과 만찬이 마련되었습니다. 허신생 전 농림부 장관이 새로운 문명사회의 집단과 전망에 대해 강연했고, 이후 저녁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제6회 경기 동부 상공대상에서 수상한 기업들이 앞으로 지역경제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또한 수상하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이 자리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지역 대중음악인들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은 다양하게 펼쳐지는 무대를 즐기며 주말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의식을 높이고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대중음악인들의 모임인 두울레 밴드가 재능봉사의 일환으로 마련했습니다. 행사에는 순국선열에 대한 문념과 보훈유공자 최고령자에 대한 국로폐 전달 등 기념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성악과 부채춤, 색소폰 연주와 벨리 댄스, 두울레 밴드 공연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훈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공연장은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번 호국음악회가 모두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